흐어우 그랑캠 됐어 걸렸어 걸렸어 아 돌돔은 이제 거의 포기했고요 아 어디로 갈건지 결정했네 다리 위에 다리 밑에? 어 오늘은 오빠들 오랜만에 다리 밑에 가보네요 작년에 제일 많이 잡았던 어우 오랜만이네요 다리 밑에 안녕하세요 유튜브 캡낙생지 핫도견돌려입니다 여러분들 아 올해 수자도가 해걸이라서 보기가 많이 안나옵니다 아 돌돔은 이제 거의 포기했고요 오늘은 요새 이제 감성돔이 좀 붙는다 그래갖고 감성돔 원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성돔하고 돌돔하고 한번 같이 하는데 감성돔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제이더블유의 서프잇 550입니다 6호 때 5.5호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닐은 시마로 에케 1120 12,000번이고요 라인은 모노 16호입니다 뽕돌은 60호 뽕돌이고요 바늘은 와이어캐브라 직결 바늘 17호 쓰고 있습니다 감성돔 때문에 18호 쓰다가 감성돔하고 같이 잡으려고 올해 50을 하나 잡았었는데 한번 그 기록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치대는 아진공방에 레인보우 티탄64 거치대 되겠습니다 뿔소라 미끼로 잡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감성도 좋은 미끼 쓰지만 여기는 미끼가 없기 때문에 남아도는 게 뿔소라예요 요새 금엉이 끝나서 그래서 뿔소라 미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 날씨 좋아요 여기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화이팅 자 첫 캐스팅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빠들 오랜만에 왔는데 잠수함 포인트 음 조경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화이팅 어 지금 만조가 10시 30분인데 아직까지 2시간 동안 밀리고 있어 물이 세갖고 그래서 오늘 단조때도 물이 우측으로 더 밀릴 거야 물이 우측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겁나 빠를 겁니다 소원이 겁나 떨어졌네 불붙하게 이런 냉상 어 있지? 입질이다 1번대 1번대 오빠들 오 입질 왜 이렇게 빨리 와 진짜하네 최초로 빨리 온 것 같은데 1번대 입질이 오빠들 1번대 입질이 오빠들 이기는 소라 2개씩 갈비수 이렇게 많이 달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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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달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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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들림이에요 가들이 어? 어? 이번 대입질 잘 봐요 어 꼬꾸렸어 꼬꾸렸는데 됐어 걸렸어 맞다 걸었다 걸렸어 이번엔 맞어 확실해 걸었어 잠깐만 대체 걸었어 걸었어 진짜야 볼놈이야 뷔야 얼굴 보는거야? 반대쪽으로 내려와! 반대쪽으로 내려와! 서를떄써 WORDS 오독입니다 gaat 씨 브래크 조심하라 x2 이리 꺼 있어 야야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육자 되겠어 육자? 진짜? 육자 되겠어 진짜 못 봤다 보자 보자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육자 육자 되겠다 육자 육자 되겠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대박 여러분들 진짜 큽니다 오빠들 우와 대박 우와 얘도 안쪽에서 걸리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대박 우와 대박 56.5 인정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자 줄 잡혀서 줄 잡힌 거예요 57인데? 57이잖아 57 57이잖아 삿돈이 기록이 50인데 57 나왔어요 와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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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돌돔 순놈 60위를 기록갱신을 하고 올해 회거리인데 기록갱신을 벌써 두 개나 했어요 감성돔 57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잘했다 고기는 별로 안 나왔지만 올해 기록은 다 세우네요 아쉽습니다 육자가 안 돼서 감성돔 육자 잡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갭나서 되게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아휴 진짜 얼마만에 잡은 무기는 오짜루 진짜 57이 형님 57 잡았어요 진짜로 예 57 나왔어요 오우 오짜루 잡았구만 빵이 되게 좋아요 묵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오는데 근데 얘 한 번에 한 번 입지라고 없더라고요 자 무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400g입니다 3kg네 3kg 3kg 빵이 좋더라고요 빵이 진짜 좋더라고요 3kg 3kg 많이 나오는 거야 오 그래요 많이 나오는 거래 3kg 아유 올해 초장 감성이가 좋다이 답답이니까 야 야 뼈다귀 긁으셔야 돼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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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붙여내고 여기를 긁어야 돼 여기를 여기를 안 긁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오 푸석하지 않다 오 오 이거 봐라 오 기름 좀 찼다 오 오 오 오 오 떨어지는 거 오 오 오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익히라고요 저랑 형이 더 익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되잖아 이 정도면 되잖아 오 이 정도면 돼요? 응 돼요 돼요? 음 두 접시 이쁘죠 저렇게 두 접시야 이게 지금 막 이게 옆으로 피면 이게 이 정도면 세 접시까지도 뽑을 수 있는 거 그니까요 세 접시 세 접시도 뽑을 수 있어요 배 챙겼고 애들 사료랑 참치도 다 챙겼고요 냥이들 보러 갑시다 냥 욕심이? 욕심이 없다 오빠도 욕심이 냥 차 따라 먹는 거 같아 냥 냥 오늘은 고기 생선 청진하는 날 아니야 가지고 있을긴데 욕심아 잠깐만 좀 더 떨어 미치게 머리 먼저 갖고 가 먹어 두산아 두산아 두치 저기 있다 두치 쫓았는데 오빠 저기 있다 두치 두치 오고 있어 우리 차 보고 어머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일로와 두산아 엄마 아빠 왔어 아 아이고 배고팠어 자 애들 오빠들 몸보신 시키려고 해줄게요 해 자 감성도 회 드셔보셔요 흡입기로 했습니다 흡입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흡입기로 애들 몸보신 냥 드셔보셔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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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두산이는 회를 안 먹어서 냥 두치가 세는데 우와 두치가 세 두치가 먹어 두치 가져가서 먹는데 이예엥 무아아 이제 걔네들 줘야겠다 와 씨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와 얘들아 밥 먹자 오 만들이 만들 만들 우와 꼰나 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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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난리 났어 오 난리 났어 너무 맛있어 자 오빠들 오늘 잡은 감성돈 양은 더 많았어요 두 접시 더 나온 거는 다른 분들 드리고 이렇게 뱃살이고요 등살이 안녕하세요 형님들 짠 짠 등자도 짠 다시 하루봤어요 나도 달랐냐 줄게 기다려 이게 북박이라 그런지 확실해 알았어 줄게 지금 확장이야 나 아직 엄마 손도 안 댔다 살이 넓어갖고 어차피 맛을 못 갔다 아직 엄마가 업댕식이니까 아빠한테 가이드니까 나도 줘봐 나 부드러운 거 나 한 번 더 잘라줘야지 아 먹어봐 그냥 먹어도 돼 나도 달라고 아빠한테 나도 달랐냐 풍대는 그냥 줘도 돼 자 오빠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해를 좀 작게 먹는 편인데 왜 이렇게 귀여워 음 음 진짜 되게 탈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